.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그냥 바로바로 찍어서 얘기를 할게요 언니. 언니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가물이 되게 많아. 신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기운들이 되게 많아요. 본인 알고 있으세요? 조금. 그래서 인생에 사연이 자꾸 많아지게 되죠. 신의 풍파라든지 신의 가물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또 내가 내 스스로 시로 오지마 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 팔자에 따라서 오는 거라서 우리 언니가 그런 팔자에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신의 가물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물이 오게 되면 내가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구비가 많아지고 가물이 풍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니는 친정을 두고 편하지가 않아. 친정이 안 편해. 남자들이 안 편하니까. 집안에 남자들이 안 편해. 아버지도 남동기도 아버지 형제들도 하나같이 편하지가 못해. 그러니 우리 집안에도 내가 시집 오기 전에 친정의 집안도 사연이 많고 풍파가 많았고 어떻게 보면 언니 결혼했다 하더라도 결혼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현실 높이 도망가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섣부른 판단 섣부른 생각 그걸 하고 나니까 나는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도망온 게 아니야. 더 힘들어진 거야. 아니야? 맞아요. 그치? 네. 언니 아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응. 그러면 언니야.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기 쉽겠다. 자, 언니야. 그러면 지금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살고 있죠? 네. 계속 살 생각이세요? 살아야죠. 살아야 돼? 네. 했으니까. 했으니까. 신랑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서. 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이 지금 사이가 괜찮아? 둘은 시댁만 없으면. 사라지라 이게 아니라 시댁의 창견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 서로 다 해결이 충분히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창견이 없어질까? 언제들 같아. 언제들 같아. 그치. 내가 이사를 나가도 어떻게든 또 생길 것 같아. 시어머니는요. 신랑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요. 아니에요? 어. 많이 센 것 같아요. 아니신 척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응. 애착이 너무 강하고요. 시어머니들 신랑이 서방이자 애인이에요. 아버님보다요?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모든 관심과 레이더는 우리 신랑한테 다 와있죠. 자연스레. 네. 거침.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기는 힘들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내가 계속 살 생각이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도 노선을 제대로 못 정해요. 그렇죠. 노선을 제대로 못 정해요. 마음이 약해서. 응. 내가 엄마한테 나쁜 아들이 되는 거를 싫어해요 이 사람은. 근데 그렇게 하면 와이프가 힘들어하는데 그걸 아는지. 그러니까 나쁜 아들이 될 지연정 되고 안 되고 정확하게. 끊어주면 엄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서운하고 너무 그게 받아지기 힘들겠지만 그때뿐이겠죠. 그죠. 그게 고쳐가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 시어머니가 사사건과 참견 많을 텐데. 심해요. 응. 어느 정도로 심해요? 개갖고도 싸우고. 내 살림 내가 하겠다 하는데 뭐. 밖에 택배가 뭐 이런. 바로 밑에 사니까. 아 위아래로 살거든요. 어머님이 밑에 집을 주셔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에 배달 시켰으면 배달 음식 얘기도 하고. 밖에 있는 택배 얘기도 하고. 쓰레기 내다 버리는 얘기도 하고. 너네는 쌀 준 게 음식 가져가라 하셨는데. 아직 집에 있습니다 하면 너네는 준 게 어젠데 그걸 뭐. 빨래를 좀 많이 돌렸다 이불 빨래를 했다 하면 물이 뭐 많이 썼니. 살림이 영역이 틀린데. 언니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6월 달에 했어요. 6월 달에 얼마 안 됐네. 네. 그래서 진짜 나가야 되나 싶어 가지고. 응. 나가. 일단 나가 보자 라는 생각으로 혼자 막 일 진행해 보려 했는데. 절대 신랑이 못 나가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마마보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어느 정도의 마마보이가 있어요? 결혼을 했대요. 준비도 안 됐으면서. 그러게요. 그것도 엄마 아빠가 하라 했으니까. 했겠지. 언니가 살면서 할수록 실망감이 너무 많을 텐데. 지금 6월 달에 결혼했다면서요. 11월 달이잖아. 응. 이제 5개월 된 거잖아. 5개월 상관에도 언니가 너무 힘든데. 실망감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게 연애를 연애 기간이 짧았어요. 그렇죠. 그치. 연애 기간이 이렇게 길어 보이는. 서로가 알아가는 이런 시기가 되게 짧게 나오거든요. 알 수도 없는 시기 정도로. 뭐. 반년도 안 돼요. 네. 그치. 네. 너무 언니가 좋은 사람을 본 것 같아 이 사람은. 너무 순종적이고 가볍지 않고 진중하고 이런 사람이면 괜찮겠다. 라는 마음을 언니가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복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치. 응. 그리고 언니가 그전에 연애라든지 남자를 만났을 때. 언니가 상처가 되게 많았을 겁니다. 응. 남자 때문에. 배신 아닌 배신도 당했어야 되고. 응. 남자 때문에 내가 질질 끌려다녔던. 응. 세월도 있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연인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겪지 말아야 돼. 그런 부분들도 언니가 좀 겪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사유는 없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동생이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응. 언니 유사한 적 있어? 응. 뭐라는데. 나 임신해 본 적이 없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아 그때가 그때였나 싶은가. 응. 지금. 뭐. 그때 이후로부터 자궁이 안 좋으니까 생리도 그렇고. 맞았어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몰라. 근데. 엄마. 그때 꿈꿨을 때도.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니 그거 태몽이다라고 했었고. 임택이도. 한 번 했는데 두 줄이 나오고. 한 번 다시 했는데 한 줄이 나와서. 아 아니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왔어요. 이때까지도. 그게 몇 년 됐으니까. 서울에 살 때인데. 근데 그게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딴 데 좀 보러 갔을 때도. 예전에도. 유사한 적 있냐. 그렇죠. 그런 건 그런 건데. 그런데. 남자. 연애. 연애 관계성을 두고도. 우리 언니가. 조금. 연애가.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라든지. 알콩다콩. 이런 연애도 있었겠지만. 그런 연애가 아니라. 굉장히 가스마리를 하고 힘든 연애를 했어서 시기가 있어랬단 말이야. 사연이 있어랬단 말이야. 응. 안 그랬어요. 응. 감금 당하든가. 너무 집착이 심한 남자를 만났던가. 그게 아니면 남자한테 배신을 크게 받았던가. 응. 그런 시기가 있으므로. 언니가. 사람에 대한 댐댐이를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해안이라든지. 그런 중심이 생기랬단 말이야. 근데. 하필 중심이 생겨서. 지금 현재. 이 남편이야. 이 남편의 그런 지고지순한. 조신한 부분을. 먼저 봤기 때문에. 응. 그 부분을 너무 높이 사서. 다른 걸 생각도 안 하고. 그것만 딱 생각하고. 지금 결혼을 한 거라고. 맞아요. 그치. 그치.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어. 이런 복병이. 시어머니랑 복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마 보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봤을 적에. 미련스럽게 참고 살려면. 살 수야 있겠지. 우리 언니가. 응. 살 수야 있겠지. 하지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살 생각이 있어요 묻는다고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오히려. 살 생각이 있으세요라고 묻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울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은 글쎄요. 둘이 아무리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산다 소리가 나와. 근데 그런 거를 정리를 잘해주는 신랑이 됐다면. 정리를 잘하는 신랑이 됐다 그러면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지만 그걸 정리를 못해주는 신랑이라서 더 못 살아요. 제가 정리를 할 순 없겠죠. 언니. 어머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응. 심하게. 응. 제 성격상 뭐 예쁘게 말도 못하고. 응. 어머님이 이거 싫으니까 하지 마세요. 응. 신랑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런 과정을 겪어. 겪어 가야 되겠죠. 그래야 살 수 있겠네. 그렇죠. 무수하게 많은 엄마들이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겪으면서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하든. 많은 세월을 겪으면. 많은 세월이 지나 보면 신랑이 갑자기 깨달아서. 신랑이 노선을 딱 변경해주는 바람에. 좀 편안해지든. 이렇게 되겠죠. 솔직히. 시어머니 힘들고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일 힘든 게 그게 맞지만. 어느 정도는 가만히 돼요. 응. 내 신랑의 엄마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가 만약에 저랬으면 뭐라 했을까. 응. 나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하면. 그럼 내 편을 들어라 안 들어라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만큼은. 뭐 좀 사랑을 많이 주던가. 마음 표현을 해주던가. 말로는 사랑한다 하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딛고 나갈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 내가 신랑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도 못할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응. 네 몰뚱 내 몰뚱이잖아. 응. 사랑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아니. 사랑한다 말만 하면 뭐해. 스킨십이라든지. 평소 때 그런 행동이 보여지는 거. 왜 있잖아. 사람은 운영 중에 나오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응.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안 사랑하면 아예 진짜 제대로 얘기를 해서. 응. 지금 서로 애기들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서로 젊을 때 뭐 지금 법적 서류 절차도 아무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 차라리 딱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대화를 시작해 보려 해도. 계속 회피하는 느낌이고. 회피하고 뭐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를 않으니까. 응. 거기다가 내가 물어볼게요. 둘이 잠자리 해요? 응. 안 하죠? 스킨십 자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나는. 제가 가서 앵기지. 응. 제가 안 하면 안 해요.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언니가 스킨십을 해서 언니가 앵겨도. 그다지. 왜? 내가 앵기면 꼭 안아주잖아. 남자를 사랑하면. 응. 그런 거라고 그냥. 이건데. 응. 좋은 티도 안 내. 좋아하는 거 맞아요? 응. 아니. 언니가 스킨십을 해서 다가가면. 그래도 여자들이 남자한테 막 앵겨 붙고 이러면 남자들 좋아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좋은 티도 안 낸다고. 왜 결혼했지? 진짜 왜 그러는지. 해야 될 시기가 됐으니까. 그냥 그냥 니면 괜찮겠다. 계속. 그래서 이혼 사유가 그다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분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이. 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살아야 죠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그러잖아요. 살 이유가.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 내가 물었잖아 아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자식이 있냐고 물었잖아 자식도 없잖아. 결혼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살아야 돼. 결혼 한 번 했으니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평생을 할 것 생각 결혼한다고 하면. 그렇지? 못해요 나는. 분명. 저는 절대 못해요. 만약에 애기가 생겨서 애기 때문에 참다가도 애 생기고 나서도 터질걸요 저는. 분명. 애를 데리고 나오든. 애를 데리고 나오든. 아니 애를 생기는 것도 서로가 자꾸 잠잘려야지 애가 생기지. 아니 이거는 솔직히 니 멀뚱 내 멀뚱.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이거는 어색하게 그지 없는데. 그리고 연애 기간도 짧았다 그러면. 이불 속이라도 뜨거워야 될 거 아니야. 그 연애 기간이 짧았으니까. 이불 속도 안 뜨거운데. 맞잖아요. 의무적으로라도 안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싫은 사람 살고 그때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응.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합이 잘 맞아서. 뭐냐면은 궁합이. 속궁합이라도 잘 맞아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살 거냐고. 아니면 판단을 빨리 하시라고. 근데 이혼 살 살 사유가 별로 없어. 이혼 뭐 서류는 안 돼 있다 하지만 부부가 갈라서야 될 사유 사유가 별로 없어 지금은. 지금 갈라지면 저만 나쁜 사람 되잖아. 그렇죠. 만약에 일부러 갈라지기 위에서도 아니고 그냥 그럼 마지막이다 하고 어머님이랑 싸운다 쳐도 내가 나쁜 년이 되고. 그렇지. 우리 집이 욕먹을 거고 우리 엄마가 욕먹을 거고. 응.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격이야. 그럼 결혼을 왜 했냐고. 뭐로 결혼했냐고. 이왕지사 한 결혼을 두고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응. 진짜 그럼 여자 관심 없고 술 안 먹길래. 그거 하나. 자기 일 좋아하니까. 부지런하니까. 그래 내가 배울 게 있겠다. 했는데. 응. 응. 너무 외로워. 응. 막상 해보니까 너무 외로워. 이러려고 한 결혼이 아니야. 응.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엄마 속상해 할까봐. 아니 우리 엄마도 평생을 자신 걱정만 하고 사신 양반인데 거기다 내가 또 보태줄 생각하니까. 언니가 그게 일이 떨어지겠냐고. 그러겠어요. 아빠 때문에 그만 고생하고 살다가 좀 잠잠하니까 동생이 또 그만 또 지랄을 해서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둘째도 엄마 머리에 지금 아파하는데 나까지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얘기한다고 엄마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을 해보려 하는데 방법이 없고. 근데 그렇다고 뭐 내가 힘들어서 그냥 그만할란다 하는 것도 또 상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일단은 결론은 그거예요. 언니야 못 살아.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못 살아. 나는 웬만해서는 살아라는 위주지만. 의미 없는 결혼생활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죠. 싸우는 것도요. 미운 정이 있어야지 싸우거든요. 정이 있어야지 싸웁니다. 그것도 애증이라는. 정인 정이인데 정말. 미우면서도 참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지 싸움이 돼요. 근데 그것마저 없게 되면 언니처럼 이머뚱뇨머뚱이 되는 거예요. 무관심. 그냥 한 공간이 있고 밥만 먹는 사이가 되는 거지. 지금 딱 그래 두이가. 서로가 교감할 게 없어. 교감할 게 없고 공동 분무가 없어요. 이런 가물이라든지. 이런 사연들이 많아지고. 이런 가물로 인해서. 또 집안에 우한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근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어디 가면 맨날 구타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야.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정말 행복하냐는 거야. 100% 행복감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 때문에 살아요. 라는 건 있어야 돼. 정말 그냥 이거 하나만 해도 망족해요.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 10개 중에 10개가 다 풍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 아무것도 없어. 소소한 즐거움마저도 없으니까. 그냥 한 집에 있다는 것뿐이지. 그냥 집 하나 나눠 쓰는 거 말고는 없는데 지금. 그렇지. 응. 집 하나 가지고 그냥 나눠서는 룸메이트야. 응. 그렇지. 룸메이트도. 각자 했잖아. 생사 확인을 하면서 안부도 묻고 있었던 일기를 서로 얘기도 나눠. 이건 아니잖아. 딱고 가만히 있잖아. 언니가 찔러서 묻고 캐묻고 해야지 대답을 해 주잖아. 그렇지. 자기가 먼저 오늘 어땠노.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너는 오늘 뭐 했노. 경사도 남자니까. 이런 것도 없어. 아니야? 맞아. 아무것도 없이. 네. 망가지가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지사 이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빨리 빨리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살아보고 하는 것도. 뭐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겠죠. 하지만 아니라고 느꼈을 때 빠른 판단력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의미가 없는 부부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자식을 보는 것도 조금 힘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라 해야 되노. 이혼이라는 게 지금 내년 7월달, 8월달, 8월달, 7, 8월달. 빠르면 5월달, 내년 9월달에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갈라서는 거겠죠. 이혼은 아니더라도 갈라서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별수가 두 번이나 들어있어요. 두 번이나 들어있고. 그 내년에는 더 강하게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왔을 때 굳이 깊이 있게 고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달라질 사람도 아니고 신랑도 달라질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달라져야 되는 건 언니만 달라져야 돼요. 언니가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는 싫잖아. 못하죠. 그렇지.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응.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몸을 항상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언니가 몸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건강적으로. 지금 먹는 약 같은 건 없죠? 정신과요. 정신과요. 근데 많이 줄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22살, 23살. 20대 초반대. 20대 초반대. 좀 언니가 조금 이제 마음의 병이라든지. 그런 게 남들보다 좀 일찍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처럼 이런 가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헛것이 보인다거나 헛소리를 한다거나. 이제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언제? 응. 언제? 제일 심했을 때가 스물 넷 다섯 여섯. 응. 딱. 딱 말씀하신 그 사람 만났을 때. 그때가 딱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막 뭐가 있고 뭐.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막 붙어 댕기고 막 갖고 댕기고 달고 댕기고. 응.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조금 이제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니가 항상 유념을 하고 살아야 돼. 그게 정신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빙의라든지. 기문간살이 열려 있다. 신의 기운이 많다. 이런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을 받아라는 소리를 하기보다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해보고. 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실 거예요. 알겠죠. 어. 그래서 무당을 잘못 차다가 가게 되면은. 무당한테 잘못 엮이게 되면은. 무당을 만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말이 커져.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신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사람들이 무당을 차다다니는 절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됩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응. 그래서 마음의 병. 신적인 병. 또 내 몸에 찾아오는 잔병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그런 거는 신의 기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기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같이. 계속 이걸 묻어 가지고 가게 되면 내 인생살이가 편치가 못해. 알겠지. 응. 그래. 그래. 다 됐어요.